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휴소의 중요 땡크의 잔류 유분에 의한 땡크 보수공사 중의 화재 발생 인데요 지으신 분들은 약창정강연구원님 전천상삼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중요구요 84년 6월 4일 일본 카나카오의 제휴소구요 기회를 보시면 중요 땡크의 지붕을 용단 후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산소 절단계 같은 걸로 썼겠죠 일단 소화된 화염이 재연수되어 소방소로 통보했고 용단전에 세정을 했지만 철굴과 지붕부의 녹 스킬 내에 녹 내부에 생각지 못한 양의 녹이 결국 다공질이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거죠 유분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거죠 시설관리자와 교체 작업자의 사이에서의 안전작업에 관한 인식의 상의와 정보의 전달 부족이 생각된다 이렇게 됐고 현황 보시면 저유세 중의 탱크를 대기개방하여 개조공사를 수행하였고 탱크의 지붕 일부를 용단하였는데 그 후에 화재가 발생되었고 일단 소화했지만 재연수되었다는 거죠 프로세서는 저장 그 다음에 액체 연료는 중류가 되겠습니다 화재 사고구요 경허보시면 이제 7월 5월 7일에서 6월 1일 히팅콜을 교환해 탱크를 비우고 청소수행 6월 4일 11시 15분에 중류 탱크의 지붕 일부를 용단 용단 후에 화재가 발생 일단 소화했지만 화염이 재연수되어 소방서로 통보하였다 이렇게 됐고 포소와 의한 소화 활동을 종료했다 원인은 탱크의 개방 전에 시장을 수용하였지만 철골이나 지붕부의 녹 스케일 내부에 생각지 못한 양의 수분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녹이 발생되면 이제 빨간 녹이죠 빨간 녹 fe 253 같은 이런 녹이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데 결국 다공질이잖아요 완전히 치밀하지 않잖아요 다공질이다 보니까 다공질 속으로 유분이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대체 보시면 화계사용공사에는 한천공사 책임자가 입회해야 되고 화계사용공사와 중공사는 회사 측이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던지 위탁하는 경우 책임자를 둔다 공사 종료 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사 측 하청 측 책임자가 안전을 확인한다 공사 전에 연수 위험물이 배제를 철저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지식과 보시면 보수 등에서는 하청 측이 위험계속 물질 위험을 파악하지 않는 경우에 많기 때문에 하청 측으로 위험 정보에 전달 안전확인을 측정하게 소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배경을 보시면 화계사용공사 전에 위험물이 배제가 불충만하였다는 거죠 소화의 확인이 충분하게 도어지지 않았다 후일단을 보시면 탱크 상부에 철거를 한 천판 지붕판까지 천장까지 기름을 채운 일은 없다 경질류라면 주간에 정발된 기름이 야간에 염축되어 생각도 못한 곳에 침입되고 중위에서도 동일한 행성이 일어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만일 중위 탱크의 개방검사 시 이런 사고 일어난 것이 처음이라면 실로 교훈적이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물질을 피우시면 탱크 지붕 도장 일부방리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4! 15! 15! 15! 15! 16! 17!